거울대의 눈물이 태워 초콜릿 같다 초콜릿 러블리한 멜로블리 스위리 너의 마음이 묻어도 나도 사도 기르는 약도 물어봐 드리게 할 때 기타의 기타 환영입니다 박상으로 주세요 이벤트 하나 더 걸고 가겠습니다 브롤리를 이겨라 바로 브롤리를 이겨라 브롤리를 이겨라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위를 가실 거거든요 가위를 가위 APA specifically 바위를 setting Bei 바위가 나와 아, 네. 인수요. 파전 짜렸나서 물먹는 사람을 주겠습니다. 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어느 날 제 맘속에 훅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귓가에 항상 맴돌고 제 머릿속엔 그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이 왔는데요. 도대체 이 사연을 왜 저한테 보내주셨는지. 제 의문을 봐서 뭐. 첫사람을 기록합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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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처음 만난 날 기억나? 2012년. 자, 샷콘 분들의 꿈꾸고 있는 건반 이승표. 귀여워, 귀여워.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자, 이거죠. 아, 진짜. 아, 생각들 어떻게 돼? 앵커러스야, 지금.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래서 좋은 몬앤을 시작합니다. 엄지게 요리했던 마이갓. 2차 라이브. 이 노래를 아시나? 그 노래를 아시나? OH, 안 될 거야. acho.